1.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1.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로 이 시기를 이겨내는 범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. 학습 세례자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. 학습과 세례 교육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됐습니다. 문답식은 9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아리오바고실에 써 있습니다. 자세한 신청과 문의는 소속 담당 교역자 또는 4층 교역자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8월 마지막 주 범원 뉴스를 마칩니다.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.